에이 큰일 났어요 이거 아니 남서방님 이거 한소리 들으시겠는데 장모님한테 원래 경제감염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저런 일을 해본 사람이 아니고 뭐 엄마가 얼마에 팔아라 그래도 그게 맞는 금액인지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아니 근데 뭐 갈등 좀 해보고 아 어머니가 3만원에 해라는데 이거 되나 이런 갈등 없이 그냥 딱 진짜 2%가 부족한 데가 있어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도 되게 많이 즐겨보거든요 정말 답답하시더라고요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같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무엇보다 놀란 거는 우리 어머님 어머님 이렇게 말씀 없으시고 이렇게 할 얘기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아까 판매 방식 봤어요? 랩퍼 랩퍼 사실 저 정도면은 강매네요 강매네요 아유 저렇게 하셔서 자녀들 다 키운 거야 실제로 보니까 어머니가 좀 마당발이신 것 같아요 동네에 뭐 고성이 난다고 하면 싸움 구경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온 동네에 쌈 구경을 좋아하신다고? 오지랖 먹고 다 간여하고 예 무슨 소리만 나도 쫓아나세요 식사하시다가 쫓아 나가세요 그나저나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남사방님이 이제는 혼자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이불을 겨내요 저 처음 봤어요 침대 정리도 안 하거든요 스스로 저렇게 한다는 게 어휴 저기 뭐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데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쳐도 벌쳐도 하시고 이불을 손으로 잡는다는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항상 보면은 모든 게 다 처음 있어요 네 새록새록 2,3개월 동안 처음 하는 게요 인생에서 처음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변하셨어요 동녀도 하시고 그러니까요 아버님도 버려두고 오시고 아니 그 이유 아버님은 아니 우리 또 남서방에 이어서 함서방님 또 사고 치셨어요 함서방님 아 오늘 정말 실망이에요 우리 함서방님 아까 전에 보니까 약간 상처가 남아 계셨잖아요 근데 사돈어른 집으로 오시라고 또 부르신 거 아니에요 약간이 아니라 약간이 아니라 얼굴 전체 한 예 선배님은 아두님이 결혼 했지요 네 그럼 사돈이 있으시겠어요? 그죠 당연히 있지요 네 만약에 되면은 그게 약간 불편하세요 어떻게 말해 갑자기 목소리가 이렇게 있지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정말 이런 상황에서 내 얼굴이 아까 그 비립종같이 이렇게 저 상태에서 사돈이 많아야 된다고 어떻게 하시겠어요? 우리 아들한테 미친놈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거 앉아서 팔게 한 마디에 5천 원이고 만 원, 3만 원 달라고 이 양파 싸게 드릴게요 2천 원 이거 천 원에 가져가세요 천 원 만 원 이거 만 원 만 원 이 양파 무화 저건거 사? 사지 brochure 사지맞아 도롱목 자라가지고 돼지도 않는데 달아가지고 돼지도 않아 이렇게 도롱목 하나 살까요? 도롱목 하나 살까요? 주세요 주세요 7천 원 마늘 파는데 네? 마늘도 팔았어. 그 마늘 얼마 받은데? 마늘? 마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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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만 원. 2만 원. 2만 원은 팔아 안 된다고? 다 온나마. 3만 원 받았는데 우리 씨알 다 다는 건데. 차마 만 원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2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. 그냥 그대로 남겨가면 그 장모님이 또 좀 소원하시고 그럴까 봐. 어휴 왜 금방 팔았네. 아이고 마늘 어디 갔다. 집어가지고 착한 거 갖다 여기로 놨나. 아니 팔았어요 진짜. 2만 원이면 소가 안 돼. 2만 원이면 소가. 소가요? 어 많이 소가. 많이 파세요. 네. 소가요? 소가 뭐예요? 소포 파 가지고. 소 오른다고. 소 오른다고 그러자. 아 아 야. 오 upgrades so deserves. 소다 아니 둘만 사가지고 정호 주게. 어떻게 여기가. 이 집 아들이 기를 좋아해. 게맛을 알아가지고 그러니까. 그래가지고 몇 마리 차가 연한 마리 사가지고 가주라고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